다 넘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오, 지금 찰스로 이끈데봐. 오, 지민이 예쁘다. 약간 좋아하시겠네요. 이야, 지민이 예쁘고 봐. 너무 확실히 옆머리가 없을 때 되게 소년 같다. 오, 지민! 도망이 아니었어요. 소년같은. 야, 여기서 켯장하기로 하지 않았냐? 했어요. 나는. 그럼 뭐야, 나는. 아, 지민이가 아니네. 야, 지인이가 안 했어. 야, 이뿔척 카드야? 되게 이쁘다, 너. 오지마 우리야, 친구. 아, 지민아. 난 니가 공격해야 돼서 얼마나 예쁘지. 아니, 이 단추는 뭐 하는 거지? 보여줘야지. 버즐라이트 이어 출동! 와아! 야, 이거 진짜 보는 것 같아. 놀랐어, 세대야 놀랐어. 야, 이거 진짜 놀랐어. 야, 공룡이 경상도에서 왔어. 야, 공룡이 경상도에서 왔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야, 대박이다.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GTS 여러분들이. 잘한다. 이 남자에게 잘하는거야 которая 거기에 또 자기 he said, 희생은 이 희생은 슈키가 뷰에 내려가. All way, 나 다리가 나와야 하는데? 지민이 배경화면 같아 이거 이거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 사진 보면 행복해지지 않냐? 배경화면 해야겠다 뭔가 각도가 있네 나한테 이거 지민이 몸만 가능해 지민이의 몸이 가능합니다 이 표정과 몸이 대박이야 이건 자 오픈합니다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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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열어주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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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자 뭐 야 액자 액자 뭐 아파 아파 일지 마 아파 근데 약간 지민이가 없던 안무를 좀 있게만 남겨지는 그런 능력 어 어떤 안무를 킬링 파트가 아닌 안무를 갑자기 킬링으로 만든다고 심쿵하게 만드네요 지민이 너 킬링을 만드는 남자구나 킬남? 킬남? 킬남 고이프가 너무 섹시했다 나 지민이가 입었던 의상 중에 저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지민이야 옷이 다 벗겨졌어요 맨몸 쓰러넘기기 저거 다 연습한 겁니다 아니 첫번째거 아 진짜요? 된거에요? 아 지민이 지민이 미친놈 챔챔 챔챔 아 오늘 트레이드보드 받아요 지민씨 아 어제 아 세상에 젠저 섹시해 아 지민이 아니라 지민이 섹시해 아 지민이 섹시해 지민 지민 라이브 엄청 잘했네 응 아 나 진짜 이 노래가 너무 안질려 아 아 본인이 라이브인지도 이제 착각이 될 만큼 라이브를 잘했다는 거네 아 아 나는 시민을 씹어먹고 삼켰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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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신기해 야 목돌리려 목돌리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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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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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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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민이 뭐 지민이 장난 아니지 잠깐만 잠깐만 이 말은 영화 오 지민 오 지민 갑자기 점프를? 오 지민 rien acerca 뭔가 이게 더 잘 묶는 거 같아 으아아 오 내가 주변 직인들은 라이브가 ز feedszia 아유 섹시해 멋있다 잘했어 너무 치명적이지 않냐? 아무래도 신경을 마구마구 때리기 하려구요 이쁜거 이건 기억에 남아서 봤어 멋있어 지민이 연기한다 지민이 연기한다 하슴골 밖에 안보이네 하슴골 시강인데 지민이 지민이 처음 봐 지민이 막 꼬부기 안고 멋있어 이제 시강나오지 하슴골이 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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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은